마이크 도매해! 아아! 아아! 맞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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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줘! 아, 맞아! 아, 어깨가 너무 좋으시네 에이! 전화번호가 전화번호가 뭐해 무대에 웃는게, 웃는게 아니라 지금 온다, 온다! 50중! 아, 좋다! 근데 조금만 차고도 아니야 아,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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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 오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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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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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. 내 방만 여기 있어요. 아! 하하! 하하! 와! 화이팅! 와! 용호야, 내 발 맞지? 유하! 이리cke 공부. 나이스 타바. 둘이 가자 가자! 셋이 가자! 셋이 가자! 셋이 가자! 안 나갔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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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났다! 일로 일로! 일로 와야 돼! 라이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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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점을 그냥 주는데? 서비스야? 1점을 그냥 주는데? 1점만 줬으니 다행이죠 지금 음료수 서비스 하나 둘 했더니만 1점 서비스를 주고 있어 음료수 무한 리필입니다 잘 먹은다 스킵 빼줘야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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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수강하우세요 수강하우세요 아 제가 아까 수익을 배웠는데 이거는 절대 레벨로 나와야 됩니다 오빠가 하면 안됩니다 삼지 두개 먹어가지고 타격 잘려가지고 아 챔피언 죽겠네 진짜 원래 치던 대로 쳤으면 아 그래도 안타는 쳤을텐데 야 어떡해 아 너무 챔피언 진짜 난경이 넌 못치겠다 이런 이제 타격 레슨 못하는거 아냐? 레슨장 가서 아니 아니 소원님이 니가 한번 쳐보라고 그 터널 왕이 있거든요 저희 레슨장에 근데 와 치니까 공이 안맞네 제가 안 치는건 펌으로 쳐가지고 아 아 진짜 창피치 수요일날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터널에서 정말 이 차가 한 세네바퀴 돌아갖고 네번 충돌 후에 차가 멈췄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목요일날 리그경기 두경기 하고 어제 하루 쉬고 오늘 다시 여기 게임하러 온거 아 열일곱번째 핑계로 인겁니까? 요거 꼭 제 제 그 폐차된 차 사진까지 같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오늘 컨디션 안좋은 이유가 설명됩니다 자 다섯바퀴 굴르는거 치고 괜찮은데 몸이? 응 내바퀴에 네 번 충돌 aye 발맞은 다들 찍어! 높이 뜬 볼? 아 잡아줘야죠 이거 하나 큰데요 후트 제대로 우중간을 가리며 투자 2명을 불러들이는 날쌤돌이 민준홍 선수입니다 우익수 시즌플라이로 또 한 점을 추구합니다 너무 하늘로 달렸어 감정을 잡아야 겠어요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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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탱이 제대로 한번 맞았는데요 포그미스의 팀을 타 홈까지 직접 들어와 또 한 점을 추가합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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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아웃 아프트 이번에도 제대로 밀어 우중 1호타를 만들어내는 소년성 선수입니다 어 그런데 누구 닮지 않았나요 투수를 교체합니다 투수는 빙글의 이글스 출신의 올해 49세 프로나풀입니다 오우 슬슬 던지다 훅 지르는데요 체험해보는 아이스 오케이 말 못해 아이스 아이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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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명적인 실수로 따라가기 힘든 2점을 그냥 주고 맙니다 대 бл пыт 슬리카! 가라오하라!! 야야! 으아! 파이팅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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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